몬스터 숙제 공장의 비밀 1화 칭찬 스티커가 받고 싶어 티라노사우루 하늘을 나는 푸테라노도 곧불서 트리케라토스 공룡들 유치원에 웬 공룡들이냐고요? 사실은 하누리가 만든 그림자들이에요 하누리와 친구들은 그림자놀이를 하는 중이에요 하누리는 그림자놀이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건 미술시간이 제일 싫어 엉망진창 그림도 문제지만 하누리는 그림을 다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는 선생님의 칭찬 스티커는 받고 싶지 뭐예요 여기 저도 하안녕하세요 눈물이 눈물이 모자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